다들 플로팅 안해요? 야, 얼른 눈매가 어때? 나 오늘 눈매가 어때요? 일단 먼저 이마트에 가서 이마트에 가서 재료 사러 가자 야채 같은 것도 사야 되나? 응 일단 어? 오늘 히모야? 잠깐만요 히모를 아니야? 어, 26일이에요? 오늘 몇일이에요? 아, 오늘 아니잖아 근데 왜 여기 히모라고 써야 되나? 이거 알려주는 거 같아 지금 뭘 갈아타야 돼요? 내가 아래쪽 봐야 되나? 아래쪽 아래아래 다 올려봐 방금 플로셉터예요? 아니, 아니, 여기 있잖아 이거 타면 돼, 그냥 이거 타고 가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4, 5인분이니까 방금만 사도 될 거야 방금 뭐예요? 300g 그냥 나만 얘기하자 왜? 뭐 먹을까? 이거 할까? 이거로 할까? 이거로 할까? 삼겹살 같은 이거 뭐예요? 이거 삼겹살이잖아 삼겹살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인정식이 먹을까? 뭐야 상어 떨어졌어요 다 먹자 여기에 케이크 어때? 먹을만해 너무 맛있는데 맛있긴 해 근데 약간 양이 좀.. 이걸 8,000원 주고 먹기에는 8,000원 주면 배스켓라빗에 파인트 하나 먹을 수 있는데 아니야? 응 그리고 여기 좀 불만이 많을 수도 있는데 얼음이 너무 많아 플러팅 할 때 뭐 하는 거야 약간 살짝 플러팅 할 때 플러팅 뭐 있나? 그냥 플러팅이라 해서 말했잖아 난 이게 플러팅인지 모르겠어 그냥 다 이야기 잘 맞고 하면 그게 플러팅 아니냐? 플러팅이라는 단어를 너무 그냥 그냥 뭔가 있어 보이잖아 플러팅 플러팅 하면 뭔가 옥 이런 게 스키우인가요? 그냥 한국 남자들 플러팅 가네요? 하지 하는데 그냥 플러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그 사람 성향이야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일 때 그냥 표현하는.. 뭔가 플러팅 이런 단어로 이렇게 뭔가 이걸 특정 짓는 게 나는 이게 좋은지 모르겠어 아니 엄마 좋은 거 안 좋은 거 나 안 입고 그냥 플러팅이면 그러니까 손 이렇게 되는 거야 손 이렇게 플러팅 이렇게 그래서 플러팅 하는 사람은 플러팅 할지도 몰라요? 나 알지 잘 안 되겠다 그냥 자신이면 그냥 플러팅이야? 그치 자신이면 이미 걸어올 때부터 플러팅이네 웃으면서 약간 그 여자한테 웃으면서 좀 플러팅 한 거 같아? 그런 느낌이야? 이미 얼굴이 잘생긴 했는데 그 기분 자체가 그냥 없던 음 나 얼른 눈매서 어때? 나 얼른 눈매서 어때요? 나 얼른 눈매서 어때요? 나 얼른 눈매서 나 얼른 눈매서 너무 많이 흘려서 한 시간 많이 청원을 됐어 이게 멕시키지 너무 맛있지 그거 요구 맥스 해도 된대? 응 어차피 속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네? 그 맛은 안 닦아줄게 오케이 알았어 아니야 먹고 혼자서 먹어 나 여기 나 여기 있는 줄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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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나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서 소원해 이미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먹어볼게요 그냥 파스타 그냥 파스타만 그냥 아프지 않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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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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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